이런거 이제 교실 강의를 하면 좋은데 캠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눈앞에 있는게 에어팟프로라서 이걸 주변두면 얘를 잡고 D만큼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처음에도 가만히 있었고 나중에도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잡고 이렇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아주 간단한 상황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이 경우에 두가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돌 같은게 있으면 그걸 확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물론 저는 제 여파프로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